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까? 이게 원래 예상은 지난달에 한 70만 개 이상 8월달 기준으로 일자리가 늘 거다 대충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23만 5천 개 넣는 데 그쳤거든요. 4분의 1이에요? 네. 대충 이제 물론 이제 이 고용을 가지고 월가에서도 예상치가 대체로 한 40만 개 아주 안 좋게 보는. 그런 예상도 있긴 있었고. 40만 개 또 되게 좋게 보는 데들은 한 100만 개. 그래서 제가 아까 별로 이렇게 잘 못 맞춘다. 그냥 뭐 떡볶이로 찍어도 40만 개에서 100만 개 그거 누가 못 맞추나. 레인지도 너무 넓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레인지도 못 맞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쇼크예요. 그래서 지난 3일 현재 시각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다우저스가 내놨던 시장 예상치가 72만 명이니까 한 50만 명 가까이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신규 고용이 얼마였냐면 105만 3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실망스럽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뭐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하다 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이제 고용주들이 잠깐 있어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글쎄 델타 변이라는 게 8월에만 그랬나 7월에도 그랬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냥 이렇게 갑자기 직업을 구하고 그만두고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비교적 시급이라든지 임금이 좀 낮은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타 변이 때문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더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쇼핑몰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얼만큼 나왔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분들의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8%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노동자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기대하는 임금과 고용을 해야 되는 고용주가 감내할 수 있는 임금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이게 변이발이 확산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4% 더 주더라도 와서 일하세요. 내가 더 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임금은 4. 몇 퍼센트 올랐는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딱 퍼지니까 내가 이렇게 추가 고용을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나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브레이크가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게 이제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월의 결과물로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고용이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정프로는 금융 지표들이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죠? 고용이 폭락을 하면. 네. 고용이 예를 들면 한 80만 개 나올 줄 알았는데 20몇 만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건 경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경제 안 좋은 거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안정? 그것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테이퍼링 연기? 오케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잭슨홀에서 물가는 이제 달성이 됐다. 물가는 사실 넘어가버린 거죠.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2% 훌쩍 넘어가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평균 목표 물가제를 하더라도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제롬 파월드 인정. 두 번째 이제 고용은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케어풀리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케어풀리 보고 있는데 뜨거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연기 못하겠네 이거. 제롬 파월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예전처럼 예전 같으면 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폭락하고 그리고 달러는 낮아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달러는 다소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는 좀 내렸는데 10년 물 장기금리는 안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패널 중에 오건영 부부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건 금리나 주가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 이거예요. 너무 면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고 오히려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건 여전히 높은 물가 쪽에 그런 부담을 느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꽤 올랐다. 그리고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은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거로 보는 거거든요. 원자재료가 올랐다든지 단기적인 펜트업 디맨드 수요가 폭발해서 올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임금이 올라서 고용주들이 물건값이나 서비스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역전이 잘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읽어보니까 글이 진짜 재미있긴 있는데 굉장히 길어 가지고 이너럴 테스트예요. 이너럴 테스트. 그런데 이제 영역가 있는 거죠. 그 해석이. 그래서 아침에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위원이 나오면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고용이 오랜만에 쇼크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쇼크가 나왔는데 금융시장은 오히려 잔잔했다. 나스닥만 사상 최고치를 쳤고 나머지는 조금 약했고 금리도 그렇게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소폭 상승 달러 조금 약세 금 조금 강세.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연준에서 또 어떤 코멘트를 내는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갈래를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테이퍼링의 조기 실시와 또 조기 실시한다 하더라도 규모와 속도에 관련해서는 아마 8월 달에 이 일자리 쇼크가 연준의 결정자들을 주저하게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뉴욕시장에 지난 주말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라는 마지막 숙지 하나가 풀리나 했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여기 투자하신 분들 공모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드디어 이제 이번 달에 기관 의무보유가 풀립니까 이제 공모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해서 청약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받으려면 한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의무보유 확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는 사서 아무리 가격 올라도 한 달 안에 할게요. 한 달은 세 달. 길게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배정을 해주죠. 통상은.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이런 대여급들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그런 확약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의무보유가 이제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는 18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건 꽤 된 거죠. 6개월 의무보유가 풀리는데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한 달 의무보유가 이제 풀리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314만 1,600주가 이제 풀리는데 이게 전체 기관 배정이 3,600만 주 정도 됐는데 8.72%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지난 8월 20일 날 15일 의무보유도 있었는데 이때는 7만 9천 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15일 이거 뭐 썼겠나 이런 정도였는데 한 달 의무보유는 314만 정도 되니까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크래프톤 기관 배정 물량의 16.9% 96만 주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발행주식 대비 1.97%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일에 394만 주가 나오는데 이건 기관 배정 물량의 31.28%.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기는 있었나 봐. 왜냐하면 기관 확약한 게 6개월 확약을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31%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내가 6개월 해도.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랐네. 얼마였어요? 3월 18일 날 상장을 했는데 기준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었거든요. 물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따상 했던 것 같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3만 5천 원이니까 공모받았던 기관들은 6개월 의무보유 확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먹었네. 한 달 한 사람들은 못 먹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5배. 이야 부럽다. 4배 약간 넘는 거죠. 이익이. 네. 6만 5천 원인데 33만 5천 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스 하이브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끝나면서 첫 물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량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웠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공모로 한 주 두 주 받은 분들은 대부분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미 이제 워낙 큰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고팔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기관이 이런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튼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물량이 나온다는 것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po 관련된 또 소식이기도 하네요. ipo 공모액이 지금 16조가 돼서 올해 30조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대급이에요. 거래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죠.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ipo 공모총액이 16조 113억 73개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게 8월 3일까지니까 9월 3일까지니까 앞으로도 9, 10, 11, 12 4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4달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16조인데 이게 2010년도 전체로 10조를 넘어간 이후로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장 많이 한 게 10조 정도인데 지금 이제 4달 남기고도 16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대역급들의 상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lgn솔 많이 안 하니 얘기가 많죠. 거기 하면 얼마짜리겠어요 그게. 카카오 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아마 3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조가 물론 이제 lgn솔이 ipo 안 하면 30조는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30조가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에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 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얼마가 된다. 작년에도 대역급들 많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봐야 5조 9천억이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요? 2020년도에. 작년도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올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건 그게 이제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자든 기업의 입장에서 그거를 최대 주주 혹은 기업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상 외국인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팔고 있는데 공모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수급이 정말 타이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고 제가 오늘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상증자 또 cbbw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임수고모사채라든지 이런 거 발행했던 데들이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cbw라는 건 이제 발행할 때는 채권이거든요. 전환사채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전환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면 한 달 종가 평균이라든지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 또 리픽싱까지 거의 다 넣었어요. 리픽싱이라는 게 발행 조건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 70% 80% 이 정도까지도 빠지는 걸 이제 감안해서 전환가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 이런 화랑기에는 이 전환 물량이라든지 신주임수권을 행사하는 물량들이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신규 상장 내지 유상증자 전환 또 행사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유가증권의 공급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시장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크게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어떤 물량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일부 있었으나 아마도 이런 게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지속성이 좀 깨지는 순간 굉장히 장애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8월 달 약세 장세의 굉장히 상징적인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촉발을 했던 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상장을 했던 크래프튼의 공모가 하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개인 매수세가 이런 ipo 물량이라든지 유상증자 물량 이걸 감당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인 물량까지 더 나와버리면 수급상 장을 돌리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지난달 계속해서 짓눌렀던 우리 주가지수를 짓눌렀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기업들의 생각에 지금이 저로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조금은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나름이죠. 내년이나 내후년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아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4배 이상 올랐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그때 상장한 직후에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그때는 잘 못 드신 분들 많거든요. 수익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확 발전이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그리고 대부분 대역급들의 주가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많이 올라버렸죠. 하이브 같은 것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물려섰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큰 수익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로는 연평균 보면 대체로 5조에서 10조 사이 되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공모 물량이. 2010년도에 10조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된 게 2017년도에 8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지만 6조가 안 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9월 초까지 16조. 이거는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2021년 우리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 플러스 알파 뭐죠? 기업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공급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3으로 세 가지 뉴스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또 김효진 위원 만나러 얼른 또 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5년 전 경제에 신발자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